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PST 패턴 분석 상급편 교재와 강의에 대한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PST는 제가 기초편이나 중급편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Physics Solving Training의 앞자를 따서 PST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었고 지금 2단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상급편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PST 기초편과 중급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툴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 툴을 배운 다음에 내가 배운 문제풀이 능력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출문제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 자작문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자작문제 편이 바로 PST 상급편입니다. PST 상급편에서는 기초편과 중급편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첫 번째 문제풀이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편과 중급편을 먼저 들어야지 이제 툴을 배웠을 거고 그 툴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편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기초편과 중급편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이 기초편과 중급편에서 설명드린 문제풀이 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걸 적용하는 연습 위주로 실전 연습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교제와 워크북 두 권으로 구성된 기초편과 중급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상급편 교제, 상급편도 마찬가지로 본교제, 문제들이 들어있는 교제가 있고 이걸로 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기초편과 중급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가 앞서서 PST 기초편, 중급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념 완성에서 빅킬러 문제풀이 능력을 완성합니다. 빅킬러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킬러급 이상의 어려운 문제풀이 능력은 어느 정도 문제풀은 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편과 중급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였죠. 이게 1단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2등급 정도 능력까지 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상급편에서 1등급으로 도약을 한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제 기출문제와 자작문제에 충분히 연습을 해서 내가 문제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는지를 갈고 닦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N제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또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배분 연습도 하면서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등급으로 도약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로 역학문제에 제가 힘을 실어놨고요. 특히 요즘 중킬러급의 운동 문제 등가속도 운동이나 그래프 해석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킬러급의 역학문제에 힘을 많이 실어놨고요. 그리고 PST 기초편과 중구편에서 다루지 않은 전자기유도 같은 여러분들이 조금 충돌, 전자기유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툴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주제로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 이것만 잘 공부하시면 아마 N제부터는 척척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PST 패턴 분석 상급편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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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